세 번의 인생, 세 번의 삶도 끊을 수 없는 청 일금일금 거친 거미 해와 달을 가르고 날렵한 거미 천하를 평정 희미한 그림자를 나의 뜻대로 움직여 그 목숨을 취하고 혼을 빼앗겠습니다 잔잔한 걸음으로 바람을 타니 천하의 자유로움이 마음속에 있는 희미한 그림자를 나의 뜻대로 움직여 그 목숨을 취하고 혼을 빼앗겠습니다 이곳은 도원마을입니다 속세를 벗어난 은거의 땅이죠 천지의 난을 피하고 만세 세속을 숨기시오 함께 산에서 뛰어놀고 물놀이를 하고 연을 날리자 잘하셨습니다 이 pictured은 지lat당의 예 sees 안정 assistant 나라가 수행한 감출받이 이댁 나는 비혀见 이를 빗지 못합니다 다끼 pik 물고기를 구경하려고 했건만 뜻밖에도 한 무리의 영수들이 흥을 깨뜨리는군요 종약은 아름답지만 바다를 날아갈 수는 없지 당신과 함께 세상을 거느며 번화한 세상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전의 일이 기억납니다 당신이 뒤를 돌아 미소를 지으니 성 안에 백일 동안 꽃향기가 깃들었지요 당신이 뒤를 돌아 미소 요괴가 끊이지 않으니 칼끝은 내리지 않겠소 무엇을 도와줄까요? 당신이 뒤를 돌아 미소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마 나는 만사통이야 세상의 모든 풍경을 보았지만 당신의 얼굴에만 눈이 갑니다 장비를 강화하면 전티력이 증가해요 빨리 가보자 선인께서 내 머리를 어루만지며 장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산천초목 전부 그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만큼은 그릴 수 없구나 절세심목 멋진 A상 차 충전으로 받을 수 있어요 뭘 기다리세요? 지금 구매하세요 하나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선인께서 대머리를 어루만지며 장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뭔가의 집착은 그 속에 갇히기 마련이며 그 집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. 단 한 번의 눈짓이었지만 그로 인해 저는 밤낮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. 장비 횟수로 얻은 마수정은 장비 횟수로 얻은 마수정은 장비 횟수로 얻은 마수정은 성급 강화에 사용해요! 성급이 높을수록 장비도 더 강해져요! 서로를 의지하고 돕기보다 차라리 강호에 잊혀지는 것이 낫겠지 캐릭터 레벨이 100이 되면 환생을 할 수 있어요! 환생하면 더 높은 등급의 장비를 착용할 수 있죠! 논두렁 위의 옷과 같은 세상의 유일무이한 군자입니다 머리는 하얗게 변했지만 내 소망은 여전히 푸릅니다 아름다운 여신이 당신과 함께 있어요! 아름다운 여신이 당신과 함께 있어요! 예전의 일이 기억납니다 당신이 뒤를 돌아 미소를 지으니 성 안에 백일 동안 꽃향기가 깃들었지요 당신과 함께 세상을 거내며 번화한 세상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악마 앞에 3천년간 무릎을 꿇고 빌었으니 선인으로 윤회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럭 sou 일동 sera Stefano 신난 다 wingtesta esp3R 흥 dial Gram praised 그랑 그날 그도 그리 그리 그諜 그리 림을 위한 곡을 띄워보내니 저를 잊지 마시고 삼생삼세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바랍니다 참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